어쩜 이걸 회사에서 오케 할 수 있어요! 이럴 수 없어... 우리 아린이... 그날의 제 기억을 잃고 싶고요. 키스신 있었어? 나 그건 몰랐는데? 어쩜 이걸 회사에서 오케 할 수 있어요! 여은이를 뽀뽀신을 시키다니! 아린이한테... 숙소워서 얘기해야지.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서... 연기니까 할 수 있죠. 아린이 소녀의 제게 뽀뽀신 봤어요? 하... 이럴 수 없어... 우리 아린이... 나도 우리 아린이한테 뽀뽀 못 받아봤는데... 생전 못 보는 사람한테... 그 뽀뽀를 빼야겠어... 그래도 우리 아린이... 많이 컸으니까... 아린이가 아니에요. 나리라고... 나리니까 다들 진정해보자고요? 연기는 연기일 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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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